단지다 단지! 으아아! 루의야... 루의거 대대에 거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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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와.와x2 긴리하다!! 쓰는 président에 하나 둘 셋 뛰어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아오오니 먹이가 바뀐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술래잡기를 할건데 오늘은 발디 선생님이 저희를 쫓아올거에요 그런데 10초 아니 20초마다 여러분들이 발디가 될겁니다 일단 게임을 해보시면 알거구요 자 앞에 있는 저 발디가 쫓아올거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 사람 머리가 날려있어 아 무섭구만 어쨌든 이번에 첫번째판이니까 자 30초마다 살인자가 바뀔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바로 게임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한 명이 남은 때까지 게임하십시오 자 옆에 여러분들 오른쪽에 타이머 보이시죠 이게 30초마다 괴물이 나타난다는건데 누가 괴물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치껏 꼭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아 진짜 괴물이 될 수 없어 바로 죽여버릴꺼에요 우리가 서로가 괴물이 돼도 우리 우적 잊지말자 그래 우리 우적 절대 잊지말자고 변하자마자 공격하는 녀석을 이어되신다며 야 이거 어떻게 너 이렇게 우리 우적 히도 없냐 눈물도 nuestra 힙합 Su anak 형이야 형 형이야 어디갔어 그저히갔네 나 진짜 죽겠어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한 번만 한 대만 때리게 해주는 딱 한 대만 딱 한 대만 도망가야겠다 또 죽을 때야 또 죽을 때야 또 늑대야 또 늑대 실화냐 이거? 어 형 너무 좋아 형 딱 한 대만 때리기 싫어 아 싫어 어 형 술술 배고프면 딸리지? 사실 못 도망가겠지? 무려 13초 다 있다고 나한테는 근데 그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니 나 아까 밥 먹었어 5초 남았어 5초만 해 3 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1 땡 오케이 메신저가 어? 아 알았어 에이 장난이었지 오케이 이거 밀치기용이구만 이걸 살아남을 수 있나봐 김민아 일로 와보시지 밀쳐도 떨어뜨려지지 질 때 너 나랑 같이 붙어다녀 우리 우정을 보여주자 어디갔어 알았어 알았어 ㅋㅋㅋㅋㅋ 아음 어? 야 9초 남았어 좀 떨어져 요즈음에 어 그 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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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야아아아 이리지마아 진짜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진짜 이러지마 바일디가? 바일디씨 이러지마세요 으우우우아아아악 자 저희 죽었습니다 응 10초안에 또 바일디가 바뀔거야 빨리 도망가야 돼 으흐흐흨 풍정이네 아읔, 어어. 오! 바뀌었어x4 어? 아니야x4 오! 탯덕기 탯덕기 탯덕기! 어! 책으로! 책으로 싸대기를! 그냥! 여기! 여기! 아핰 하하하 어! 책으로 그냥 싸대기를! 오케이! خじゃあ 나머지 더 있어 생존자 3명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다 김리아 이수건 태택이 1대1 대1 태택이라 이수건 2명밖에 남지 않았겠다면서 이거 신규 게임이거든? 잠시만 15촌을 못죽일거같으면 그냥 숨어있는게 나을수도 있잖아 붙는게 낫지 어? 재밌어지시는데요 게임? 어디있어? 3초 2초 1초 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뒤에있어요 아 제발 도망가 제발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20초 어 도망가야되는데 먹으면 안되죠 으어어어 으아악 내가 다 죽였다 이겨면 빼고 이러면은 태택이의 태택이 괴물의 승리지 으헤헤헤헤헤 자 다은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은파 갈께요 다음파는 이번엔 아까 삼시오었잖아 이번엔 25초 25초마다 살인자가 바뀝니다 5초 자 그리고 괴물의 모습도 이번엔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가자 이거 빼줘 빼줘 간다 출발 괴물의 25초이기 때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숨어있을거야 숨어있는게 중요해 일단은 내가 괴물이 걸릴 때까지 숨어있는게 중요하다고 Seal nearly 스타드 100개 하고 왔다 헬창발디로라 일로와 로틴 바이디라니 오늘 프로틴 먹고 왔다 일로와 1초 나 또다 나 또다 젠장 어딨는 거야 몇 층이야 다들 조심해 몇 초 안 남았어 제발 일로와 제발 놓으라고 나 죽을 일 없지 일로와 아니야 나 못 죽였어 야 크림 났다 크림 났다 누구야 저거 단지다 단지 거기서 거기 딱 돼 거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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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어 오오오오오 김이야다 팝션 나란 coloc냐 야 으으으으으으으읐 저 누구야 누구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이수건이었어x2 짜신 감있네 프로틴을 훔쳐 가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왜 안바뀌는거야 괜찮아 저 녀석은 멍청한 괴물이야 할 수 있어 나다 내가 바로 불을 형 물이 좋았잖아 떨어져 왔어 왔어 떨어뜨리자 오면 떨어뜨리자 괜찮아 괜찮아 떨어뜨리면 돼 큰일났다 떨어뜨려 떨어뜨려 나이스 어 나다 나라라라라라라라라 내가 바로 근육몬이다 근육 파괴슬로 척추와 허리뼈를 부셔주지 넌 죽었다 밀쳐볼터면 밀쳐봐라 안돼 안돼 나이스 왜 이렇게 안걸리는거야 내가 두 명 남았을때는 심리전 유지 내부를 와라 학교로 나 엄청난 이겨멘 녀석 나 당신의 위치를 이미 파악하고 있지 뭐지? 어딨지? 나 엄청난 이겨멘 녀석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고 도망스러워 2 1 땡 오케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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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미안해요 잘못된다 날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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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잠깐만 이러지 말고 대화로 하자 그래 대화로 하자 어 그래 일단 멈춰봐 알았어 멈출게 안 멈추잖아 나는 멈추는 걸 안 배웠어 또 나나 또 나나 또 나나 어디갔어 어디갔어 3연속 아 3연속 걸려버렸네 미안하다 이런게 어딨냐고 이런게 여깄네 자 자 이번에는 시간은 15초 15초마다 살인자 바꿀거구요 또 모습도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발디가 나올까 기대하시구요 자 오늘은 어떤 먹잇감이 날 또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이는구만 아유 무섭구만 자 이거 약간 좀 숨어있다가 내가 딱 발디가 걸리면은 내가 딱 발디가 걸리면은 뿌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뿌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이번에 나일거 같아 뿌셔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한번만 해보자 뿌셔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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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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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어떻게 때릴거냐 오오오오오 이번엔 무슨 발디죠 아 로봇이다 로봇 로봇발니 야야야 싫어하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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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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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C 어휴C 와보시지 어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는데 죽는줄 알았는데 안됬네 오 Bank 잠깐만요 잠시만요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아악 너 죽었어 더남의 VIP 아 너무 강력한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야 지금? 누구야? 몰라요 누구야? 어 김니아였네? 으악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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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택지 미택지 한 번씩 밀어 한 번씩 밀어 15초라서 빨리 돌아요 또 또 또 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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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도망가 또 걸렸어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저 이거 시간이야 이거? 으악 아 도망가 간직만 할 수 있어 아 아 1초 벗겼다 도망가 도망가 뭐해 도망가 난 지금 기력이 없을거야 야! 떨어졌어! 한 녀석 남았구만 바뀌었다 바뀌었다 15초라서 이거 그냥 도망가는 게 나은데 알 것 같은데 김니아가 발뒤이 형 어디 있는 거야 김니아가 발뒤이 형 또 바뀌었죠? 어? 들켰나? 도망가 난 위치를 다 보고 있었거든 잘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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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면서 할 수 있다 오 바뀌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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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천리석을 잡아 제발 이제 거기서 뭐야 방금 밀치기 밀치기 사부로 방금 잡은 거 같은데? 밀치기 막대기로 잡았어 자 여러분들 딱 한파만 더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초 더 5초요 5초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이번에는 좀 더 게임을 스무스 하기 위해서 30초 30초 하겠습니다 이젠 다 숨어 있겠다 좀 약간 이번에는 게임 방법을 알았어 아 이... 이 필승부분을 깨달아 버렸구나 이게 필승부분이 뭐야 약간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 다가가야 돼 자신감 있게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고 어딨어 근데? 어 난 아니네 누구지? 어 단지님도 아니네 아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단지님 저희의 우정을 테니스 해봅시다 예? 예 같이 3년동안 멤버를 같이 하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예? 서로 죽여버리기 마르죠 안좋았구나 아 그럼요 나는 무조건 무조건 우정이지 우정 나 의리하면 시체야 시체 저녀석은 저녀석은 아니야 쟨 아니야 주황머리는 아니라고 으어? 으아악! 야! 우정은 개풀! 도망가! 으아악! 어 어디갔지? 진짜 무섭네 뭐야 여기 있었는데?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이거 안돼! 그냥 한번 안 맞으면 해드릴라고 그러는거죠 와 전기톱으로 나가려고 했어 나도 몰라주고 전기톱으로 나갈려고 했다고 너 몸무거워그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안마 좀 해주려고 했다고 이렇게 꼭 붙어있어야지 그다음에 걸리면 그냥 전기톱으로 머리를 저리가! 이렇게 꼭 붙어있어야지 걸리면 그냥 전기톱으로 누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죽음의 게임을 시작하지 방에서 나가는 거 없어 내가 걸리면 너를 즉시 전기톱으로 깔아주지 난 이런 거야 운이 좋아 밖에서 막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안 걸리는구만 이거 운이 좋구만 나갈까? 제발 걸려라 제발 제발 나야 되는데 제발 제발 2초 남았다 넌 죽었다 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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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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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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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우리 3명에서 걸리는 사람이 다 잡는 걸로 그래 그래 나가지 말고 응 내가 왜 그래 내가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잠깐만 진정해 친구 진정해 질 때 아 또 걸렸어 또 걸렸어 또 걸렸어 아 왜 나 안 걸려 2명인데 4연속이다 4연속이다 4연속이라고? 운이 좋구나 진정해 봐 발디씨 알았어 멈추면 내가 나 멈출게 알았어 진짜로 알았어 멈출게 알았어 멈출게 알았어 멈출게 빵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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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래? 알았어 알았어 멈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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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빵먹어야 된다니까 어차피 알았어 멈출게 오케이 멈출게 어디간거야 아 왜 나 안 걸려 6연속 실화냐 어딨어 이거 왜 어딨어 어디간거야 이때리 제일 힘들어 오오오오 어디갔어 내가 왜 말해줘야돼 그걸 아 예 일때리인데 재밌게 합시다 아 나 진짜 이기고 싶어도 그래 이번판 한번도 안 이겨봤단 말이야 어 뭐야 나 렉 걸린거 아냐 왜 안 걸려 아 진짜 못단다 아 진짜 운없다 잘 숨어있으면 돼 어딨지 왜 안보일까 어 흠 어디 숨어있을텐데 치프트 쿵 숨어있구만 어 나 또한건벼? 렉 아니야 이 정도면? 흠 흠 흠 흠 야 이런 장소가 있을 줄 모르겠지? 흠 숨바꼭질 하자 그냥 찾아봐 하핳 찾아봐 그냥 야 엘지 찾아불게 나 1층 초원에 있어 힌트 많이 줬단 아 진짜 아니야 1층 초원이야 오? 나 진짜 1층 초원이야 진짜로 아 근데 진짜 내가 계속 술래될 것 같은데 이러면? 아 1층 초원이라 찾아봐 숨바꼭질로 할래 콘텐츠 이제 1층 초원? 아 포기했고 죽이는 건 솔직히 1층 초원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가 않아 으아아아 잠깐만! 아 나 진짜 이거 포기할래 그냥 야 무슨 8연속이야 8연속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한 대만 딱 한 대만 땡을 해주라 싫어 아 진짜 이길거야 앨범판 제임이 오케이 할거야 형이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생각해? 어 설마 안걸리겠어? 야아아아 너 사기쳤지? 무슨 짓 한거야 여기다가 나도 몰라 왜 맙니다 어떻게 한 번이 안 걸리냐고 우오오! 아하하하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이겼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발디 술래가 바뀐다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에러가 걸려가지고 졌네. 제가 운이 좋은 게 아닐까요?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세요. 기분 좋아. 빠빠.